한 번 마주치긴 했는데. 한 번 봐. 우리 주님인데? 모모가 항상 하는 얘기라 했어. 나 이러다 거짓을 할 것 같아. 레벨터에서 똥 방귀. 왜 이것만 나와! 조용한 이곳에 헐레벌떡 등장한 두 사람. 빨리 와. 미니가 안 따라왔지? 안 따라왔지, 매니저. 어, 잘했어. 매니저 눈을 피해 도망쳤다. 회사 몰래 한 번 탈출을 했는데 멤버들이 잘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나가 화났다고 하면 잘 탈출할 것 같아. 현명하다. 알지. 오늘 어쩌다가 연습을 빠지게 됐나요? 오늘요? 오늘요? 좀 가끔 저희도 쉬는 날이 한 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일탈을 해봤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들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노는데. 멤버들이 도착했다. 빨리 와 빨리 와. 뭐해. 잘 피해 왔어? 잘 피해 왔지? 잘 피해 왔지? 나 오다가 매니저님한테 걸렸는데 화장실 간다고 껑쳤어. 화장실. 방금 밥 먹었네. 파란 애들. 파란 애들. 파란 애들? 잘 오겠지 알아서. 이제 올 거야. 걸린 거 아니야? 그랬을지도. 먹어봐도 돼? 우리끼리 걔네 목까지 같이 같이 놀까? 열심히 놀까? 누가 안 왔어? 우리 걔네 얘기하자. 걔네 깨 도착한 멤버. 왜 혼자 와? 시간이 없어. 뭔 시간. 뭐야 뭐야. 얘들아. 다들 잘 도망쳐 왔지? 네. 아마도? 아까 마비 치긴 했는데. 그 놈은 봐. 받지 마. 받지 마. 받아 받아. 매니저님인데? 받지 마. 왜 받아. 심각한 척. 심각한 척. 심각한 척. 결국 전화를 받은 지효 씨. 울어요 울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지금. 민아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민아 언니 진정해. 민아야! 저희 회의 좀만 하고. 금방 들어갈게요. 야 그럼! 아! 됐어! 좋았어! 성공적이다. 정화 보자. 민아 씨가 화나서 연습을 뺐다고 하면. 매니저님이 이해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사고할 거 같은데. 사고할 거 같은데. 사고할 거 같은데. 엄지색 나왔어요 지금. 네. 큰일이죠. 보내야죠. 응. 보내야지. 아 지금 맞은 거야? 물에 물에? 민아한테 맞은 거. 물에? 적당히 하고 빨리 들어보래. 괜찮아. 놀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편한 대로 우리 가서 앉아서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오늘 밤에. 제대로 놀 준비 완료. 우리 낯술 마실까? 우리 낯술 마실까? 그렇다. 야 좋아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왜 좋은데? 왜 좋은데? 그래? 그러면 먹자. 뜻밖의 낯술 타임. 사왔어? 헐 뭐야? 헐. 진짜로? 200몇 갠데 겨우 이거 사온 거야? 그러게. 옥수수 향차 보였는데? 진짜? 진짜야? 에이.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뭐야? 진짜요? 진짜요? 진짜? 우리가 진짜 알코올프리라는 노래를 낸 이후로 뭐가 불어져. 오히려 좋다. 제로 아니야? 제로 아니야? 제로 아니야? 진짜 마셔도 돼? 식장생이제 식장생. 아 우리 어렸을까? 장소. 장소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게. 이거 옥수들도 보고 놀라게 했는데? 진짜? 그냥 기분만 내. 기분만 내라고? 마시고 싶은 애들 마셔도 돼. 네. 마셔도 돼 진짜. 그래? 어. 마신다. 무서워. 쭈! 제일 먼저 따버린 쭈이 씨. 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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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나 이거 먹어볼까? 짱할까? 난 라떼. 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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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갖고 올까? 마실래? 바로 마셔본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로제. 먹어볼래. 이제 BGM 깔려. 이거는 근데 진짜 뭔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우리 일탈한 거니까.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볼래? 좋아. 좋아 좋아. 유유 카드? 카드 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유유 카드는 카드에 적힌 질문을 읽고 가장 잘 어울리는 상대를 지목하는 이미지 게임 카드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서로의 이미지는 어떨지 함께 플레이하며 알아보세요. 재밌겠다.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가장 모모한 것 같은 사람은 너다 너. 헐 나라고? 즐거운 게임 시간. 내가 하나씩 읽어줄게. 버는 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사람은? 잠깐만. 버는 것보다 쓰는 거. 진짜 돈 많이 쓸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나야 나. 예쁘다. 잘 수 있다. 오 양대상 얘기다. 버는 것보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질문이 나왔을 때 왜 나야 나라고 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를 지목했습니다. 최근에는 뭘 사셨어요? 최근에 뭐 샀지? 푸도비 간식. 카드 간식. 이만큼 샀어요. 되게 많이 써요. 파크랑 플렉스. 근데 뭔가 정윤이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정윤이도 생각했어. 아니야. 근데 정윤이가 나 지목하는 거 보고. 정윤이는 큼직하게. 맞아. 나는 완전 뭔가 많이 쓰지.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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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우리가 수치를 모르잖아. 얼마를 썼는지. 근데 모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나 이러다 거짓이 될 것 같아. 걱정은 되나 보다. 얼마나 쓰면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모르겠어. 그냥 나는 뭔가. 그냥 싼 것도 엄청 많이 사잖아. 그래서. 그리고 얘는 실수로도 많이 사. 맞아. 그건 쯔이가 장난 아니지. 근데 실수로 고무장갑 뭐 10개인가? 남은 했잖아 남은. 그래서 나도 고마워요. 옛날에 특수해서. 옛날에 특수해서. 테이프 박스로 와가지고. 맞아. 우리 테이프 진짜 많았잖아 그래서. 근데 최근에도 고추기름 박스로 싣게. 훈훈한 나눔의 손길. 쯔이가 고무장갑 잘못 샀을 때. 나눠줬나요? 네. 몇 개가 왔다고? 50개. 50개. 아직 집에도 쓰긴 했어? 아니? 지금은 못 샀지. 필요해? 필요할 사람. 나. 나. 고추기름은 얼마나 사신 거예요? 그게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이 한 박스 온 거예요. 그거 스태프분들이랑. 그냥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너다 너. 나야 나. 유유. 헐 나라고? 헐 나라고? 알고 있었어. 잘한다. 학창 시절 부모님 속 꽤나 썩였을 것 같은데. 잘한다? 잘한다? 아. 나왔다. 왜 다 나를 봐. 하나 둘 셋. 출다 득표자 채영 씨. 왜. 얘 중학생 때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다녔어. 엄마 등판 피게 만드는. 엄마 사랑해. 유행 따라간 지효 씨. 중학생 때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다니셨나요? 우와 진짜 부럽다. 그게 어떤 느낌이야? 한국에서 그 노스페이스를 중학생 때 입고 다닌다. 너무 비싸니까. 그때 학생이 입긴 비싼 옷이니까. 약간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모님 힘들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유행했었어 엄청. 노스페이스 입었던 사람. 지효야. 나는 그거 입었어. 하늘색 야산. 민트색 이런 거? 민트색 이런 거. 하하하하. 대박. 다다다. 학창 시절 성격과 지금 성격이 180도 다를 것 같은 사람? 다를 것 같은 사람?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모모도 그 내가 일 안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뭔데? 그 어떤 친구가 벽으로 밀쳤는데 머리가 피가 철철 흘렸는데 자기가 숨었대. 근데 지금. 피나 피나 피나. 나 피나. 피나. 하하하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기가 멍청해진 걸로. 그 전에는 자기가 영어를 잘했었대. 뭐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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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지하게 나한테 얘기했었다니까. 하하하하. 그래서 나 진짜 진지하게 들어줬지. 하하하하. 예전에 머리를 부딪히기 전에는 영어를 잘하셨나요? 하하하하. 네 잘했어요. 하하하하. 지금 보단힛이. 하하하하 진짜 인생은 큰 실수다. 하하하하. 제가 어린데... 생각보다 잘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나나 아아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하하하하 Ahí 됐는데 kinda real? 하하하하 안녕하세요ņ 하하하하 Helloού. 하하하하 filly 아니유소? 하하하하 잘했어? 하하하하 아니유소 하췄? 하하하하 Stiry 아 Пол장에 대해서 아직 많이 말씀해 보셨기 하하하하 talents. 하하하하 요즘은 paragraph은? 그러니까 만약에 너 언니가 있어 이거 하지 말자 다른 거 하자 애매하다 쭈이고 지금 두 번째 패스 된 거야 아니 세 번째인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통 방귀 위험한 주제다 끼고 모른 척하면 안 돼 모른 척 해봤을 것 같은 사람은 방귀 끼고 모른 척 하는 사람 자기가 방귀 끼고 모른 척을 한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아 제가 꼈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 둘 셋 주목당한 정연 씨 정연이는 모른 척으로 안 해 나는 배 놓고 껴 아니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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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똥망이 끼면 죄송합니다 네 다음 다음 정연아 정연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끼어도 당당하게 사과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당연하죠 뭐라고 사과할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야 소리가 안 들리잖아 엄마 나 지금 올라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냥 냄새만 나는 거야 이렇게 진지할 일인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 누구야 엄마 완전 왜 이렇게 냄새나 이렇게 양심만 찔르는데 고백해? 엘리베 내릴 때의 저염이 그러면 이제 이러지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숭숭숭숭 되잖아 이렇게 제발 이거 잘라주세요 제발 형 다 왔다 제발요 제발 제발 저희 무대 열심히 할게요 엔딩 요정으로 해줘 해달라고 왜? 어차피 엔딩 포즈가 이거잖아 왜 저래? 이거 하지 말자 네가 해놓고 뭘 왜 저래? 영혼 없는 말 잘하고 너 왜 계속해?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만해 계속 카드를 연달아서 뽑으셨잖아요 그냥 카드를 뽑는 게 재미있었던 건가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계속 뽑게 되더라고요 남몰래 개인기를 연마할 것 같은 사람은? 남몰래 개인기 연습할 것 같은 사람은? 너야 그냥 너야 너야 그냥 너고 뽑았으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너 밖에 없어 그냥 너야 자기소개 뽑았네 요즘도 개인기 연습을 하시나요? 이렇게 웃는 것도 연습했다고 진짜? 진짜? 솔직히 선망구는 조금 연습했어 약간 줄도 있잖아 그리고 그 라스에서 했었던 것도 진짜? 야 맞네 야 너 그때 고멘 엄청 잘했잖아 그 연습 안 했어 진짜 우리 뛰는데 얘 막 어떻게 잘해? 보여줘 한번 보여줘 고멘이 귀엽다 귀여워 근데 나 뭔가 민아가 혼자 집에서 놀래할 거야 뭔가 상상 이거는 놀래니까 다현이는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뭔가 그럴 것 같고 씻고 나와서 씻고 나와서 이제 뽀뽀해 나도 되는데? 뽀뽀해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아 하하하하 상상만 해도 웃긴 미나씨의 개인기 연습 왜? 뭐? 미나? 내가 더 발음 좋은데? 하하하하 저게 너무 귀엽다 만약에 미나씨가 혼자서 개인기 연습하다가 나현씨랑 마주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도 하기 싫어 아 미나는 뭔가 근데 민망해 안 하고 뭔가 이어서 할 것 같아 민망하지다 하하하하 얘기만 들어도 지금 으망해 아 미나는 그럴 것 같아 만약 누군가 막 아니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손이 잘 나는 거 같아 하하하하 이런 적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공기가 더 잘 들어가 오! 동반기 진짜 잘한다 조용히 해본다 동생이었다면 한대 꽉 쥐어받고 싶은 사람은? 생각 좀 해볼게요 동생이었으면 한대 때리고 싶은 아 때리고 싶은 아 아 아 얄밉게 막 맨날 까불고 근데 약간 이미 우리가 다 너무 친구 같아가지고 지워받고 싶은데 하나 더 해봐 근데 난 전현언니인 것 같아 하하하하 안 물어봤는데 혼자 진심을 얘기한 쥐이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이거 안 얘기를 했는데 하하하하 쥐이 씨가 동생이었다면 쥐어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지워받고 싶었으면 갑자기 나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정현언니 하하하하 얘기하지 말자 했는데 하하하하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됐겠어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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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아니 이유가 언니까지는 제 동생이니까 아 흐 83 말 바꿨누까 하하하하 atively 흑이들 Russia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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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요. 지효받고 싶은 거예요? 네. 솔직하다. 사실 진짜 고단수였던 거지. 라스트 해볼래, 지효? 응. 그만해. 많이 놀았다. 너무 많이 했어, 이거. 유유 게임. 라이어 게임 해봤어요, 혹시? 너무 좋아해요. 나 라이어 게임 너무 싫어해. 나 제발... 포커페이스 못해, 지효. 나 이런 거 못해. 라이어 게임을 시작한다. 과일? 뭐 아시안 푸드도 있고. 과일. 과일? 아 떨려. 나 얼마 전에 이거 집에... 일본 갔었을 때 친구들이랑 항상 하거든? 근데 슈크림이랑 에클레아 알아? 그 위에 슈크림처럼 기운 건데 위에 초콜릿 있는 거? 그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똑같이 모양을 하고 그 에클레아... 슈크림 나온 사람이 에클레아 눈치를 채고 하고 자기가 슈크림인 사람이 봤는데 자기가 그건 줄 알고 이렇게 한 거야. 이해했어? 나 지금 이 무슨 말인지 못해. 이해해가지고... 에클레아 먹고 이렇게 슈크림이야. 에클레아가 슈크림이야. 야 너 잘한다. 라이어 아니야? 진정한 라이어. 일본에서 친구들이랑 한 라이어 게임이 정말 재밌었나 봐요. 네. 휴가로 갔었는데 그때 하고 너무 친구들이 빠져가지고 저 따로 있는데도 연산통화 골면서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진정한 라이어. 진정한 라이어. 완전 빠졌어요.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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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같은 매일. 아그. 그만하고 있을 거요. 끝이에요. 사과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맞아. 하지만. 아들. 아저씨 와이어 몇 명이에요? 한 명 펜 노랑 내가 제일 자주 먹는 과일인 것 같아 과일을 먹는구나 에잇돼 그건데? 우리가 이걸로 심각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 응 답 나왔는데? 토론 하나 둘 셋 서로 엇갈린 멤버들 모르겠네 모르겠어 진짜 잠깐만 근데 왜 아저씨야? 아저씨야? 아저씨 했으니까 모모가 팬했죠? 그러니까 이걸 왜 몰래 몰래? 그러면 되지 아 이 퍼부디 나 솔직히 지효가 말이 안 되는데 필이 쟤야 나야? 나 말이 안 돼? 이거 한번 들어볼래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미나인가? 아 나 미나 갑자기 미나인 것 같아 나 미나 야 미나 야 미나인 것 같아 미나 언니 그 과일 먹은 건 동작이 없어 근데 미나가 뭔가 눈치채고 그냥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 미나 이런 게임 할 때마다 무조건 지효가 맞아 의심받아 혜진아 의심받아 누구야 할까? 정현이? 하나 둘 셋 나야? 너야? 너야? 뭐야? 뭐야? 타인애플 네? 누구야? 네 민아 언니다 야! 민아 왔어! 너야? 민아 왔어! 나 아닌데? 뭐야? 아니 알고 언니가 나야 모래! 모두를 깜짝 속였다 너 뭐였어? 민아 뭐야? 뭐였어 민아 왔어 그러니까 바나나 생각하고만 바나나 생각하고만 그치? 야 사과 같은 뭐야? 애플 애플 아 놀랐죠? 사과 같은 파인애플? 애플 애플이 들어가니까 아 완전 놀랐어 너 엄청 뚝뚝하나? 와 진짜 나야 나 사과 같은 내 얼굴을 부를 생각은 어쩌다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질문 이 노래 이어서 불러보면 나오는 줄 알았어 뒤에 나도 파인애플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직전까지 하는 줄 알았어 아 원래 이 게임을 좀 복잡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어 알아요 그쵸? 근데 진짜 똑똑한 생각이었던 거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해보자 또 해보자 이게 재밌어 재밌다 한껏 신난 멤버들 그러면 뭐 골라 그 단어가 뭐야? 라이어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라이어입니다 이렇게 오늘 왜 그랬죠? 아니 다르게 나온 줄 알았어 너 오늘 인간극장 한다고 너 또 웃기려고 아니 아주 작정했구나? 아니 그게 한 번 더 참아하다가 오늘 쭈리씨가 인간극장에 작정하고 온 것 같아 나 오늘 좀 되게 파이팅 있어 나 쯔위가 무슨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오오오오 진짜 8년 동안 같이 투어싸 좀 처음 봐 그러네 항상 뭐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편하게 해도 그렇지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한 거 같아 술 나왔을 때부터 시작이었어 이거 뭐야? 지금 카테고리가 카페의 가면이에요 카페의 가면 카페의 가면? 응 야 이번에는 가운데 쪽부터 하자 가위바위바해 화장실! 말하면 안 되지? 나는 이 메뉴 먹어본 적 없어 그건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야? 거짓말을 좀 두켜라 맞아 라이어야 사진 찍어달라 인스타 우리 사진 찍어달라 그거 뭐야? 궁금해진다 알게 됐어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 좋아해 난 알지 않아?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막 뭔지 알아 아 그래? 나는 항상 냉장고에 챙기고 싶어해 지금은 없겠는데 아무튼 결론은 난 개인적인 거 아니야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없긴 해 나도 아 진짜? 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하나 뭐 해봐 색깔이 있어 있겠지 의심만 키웠다 뭘 아니면 있겠지 또 걸렸나? 또 걸렸나? 이거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야! 또 걸렸어? 유정현인가 봐 아까 다시 설명해봐 색깔은 무조건 있잖아 끝났어 얘기했어 누구 끼 아니야? 유정현인가? 카테고리가 카페에 가면 이제 음료? 애매하다 음료라고 하지 않았어? 민아! 민아인데 민아야 항상 의심받아? 뭔가 아닌 거 같아 근데 음료? 라이어 게임을 할 때마다 민아씨가 의심을 계속 당하던데 약간 트와이스의 만만이신지 완전 마피아 게임을 해도 맨 처음에 죽고요 8년째 죽는 중 내가 근데 평소에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해? 아니 너의 뭔가 상이 좀 그래 뭔가 범인일 거 같은 상이 뭔가 계속 뭔가 머릿속에 있는 거 같고 그럼 다시 재워놔야 되나? 옷 브랜드 이름이랑 똑같아 왜 음기한다? 뭔가 있지 야 내가 또 걸리겠냐? 또 걸릴 수 있지 카페에 가면 대부분 다 있어 라이어인가? 모르는 거 봤네 하나 둘 셋 다 심했다 심했다 연기라도 해주지 너 마지막에 했는데 그치? 아 방금도 지목하는데 마지막에 정연씨를 의심하는 두 사람 잘됐다 정연이 아니야? 아니 근데 채웅이가 한 번씩 채웅이가 너무 결정적인 힌트를 줬는데 반응이 괜찮았어 알았었어 아 그래? 괜찮았네? 아 모르겠어 뭐가 괜찮은데 야 쭈미야 쭈미야 뭐가 괜찮은데 쭈미야 밥 뭐야 알지 알지 답이 뭐야 하나 둘 셋 나 맞아? 어 여기다 해봐 우리 채웅이 저렇게 설치해놨대 망고? 너야? 나야? 나 왜 또 걸려 이번에도 라이어였다 이게 본 게 맞았나 봐 진짜 너가 이상하겠어 너 이상했어 라이어에 두 번째 걸렸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와 이번에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첫 번째 걸렸는데 두 번째 걸리기 쉽지 않잖아요 뭐라 했지? 아닌데 아니 첫 번째가 둘째 라떼 아니야? 둘째 라떼 맞아 둘째 라떼 맞아 둘째 라떼 둘째 라떼? 둘째 라떼? 둘째 라떼? 누가? 누가 누가? 둘째 라떼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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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더 해요 분식할까? 좋아 응 누구부터 할까 이번에 라이언 게임 마지막 판 넌 팔까? 참기름 빨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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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빨 간 게 좋아 거기랑 먹고 싶다 거기랑 먹고 싶다 거기랑 거기랑 그래 아까도 이제 뭐였어? 4개자 4개자 4달러야 뭐야 줏돼있다 왜 손가락으로만 힌트를 준 건가요? 생각하기 귀찮아 근데 뭔가 이거 좀 유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저만의 제스처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거 단아까시 아니에요? 오이 오이?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두 그릇이 두 그릇이네 그거 뭐야? 나 모르겠는데 누구야? 이 분은 누구였는데? 어? 차연 언니인 것 같지? 뭐였어? 너 뭐라 했어? 의심 안해 참기름? 야 근데 내가 봤을 땐 다연일 것 같아 나도 나도 그치?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아 넌 이걸 다연님의 눈빛이 4글자라는 건데 너도 의심인데 나? 언니 뭐라고 했어? 안 매운 게 좋아 아 나도 나연 언니가 코에서 털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니 털이야 맞아 코에서 털이라고 했어 이거 코에서 털 여기서 너 보였어 머리카락인가 싶었어 이거였어 이거 맞아 여기 이거였어 이거였어 웃겨 죽는 산하 씨 난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데? 누군데? 나이야 진짜 진짜 너 이제 얘 오늘 웃기려고 오는 거 같아 너 왜 이렇게 얘기해? 작정한 거 같아 지난번에도 쭈이 씨가 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웃음 욕심이 있는 편인지 웃음? 이해 못한 쭈이 씨 아니 대답하는 거 너무 짜증나요 아니 아는 척 하면서 옆에서 계속 물어봐 왜 이렇게 뭔가 약간 세련되게 짜증나서 그런가 봐요 몰랐는데 질문이 뭐였지? 난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무슨 내 글자 내 글자 내 글자 나 얼굴까지 학교에서 먹을 듯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이게 괜히 잔학해? 잔학해? 야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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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표정이랑 계속 생각하고 있어 아 킹빵아 이거 인터뷰에 나오겠어 왜 계속 이걸 해요 안 쳐주세요 느낌이 어땠는지 이제 인간극장이 오늘이 세 번째인데 이제 인터뷰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조금 알겠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아 짜증나 한입으로 두 말한다 왜 이렇게 웃겨주신다 아니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아 너가 이거 나올 것 같다 했잖아 봐 인터뷰 하실 때 지금 컨셉 잡고 계신 건가요? 제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게 더 웃겨 제 자연스러운 모습 나는 쪼이가 우리 팀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또 너무 웃겨 그래 그래 일단 하자 하나 둘 셋 아 언니 와 아니야 몇 명이야? 잠깐만 나연이 지금 몇 표야? 나연이니까? 하나 주목당한 나연 씨 아니야 지금 나연 언니가 제일 많아 언니가 제일 많아 내가 세 표야? 나연 언니 그럼 말해봐 누가 제일 좋아해? 지금 이런 얘기 할 때 잠깐만 잠깐만 누구야? 누가 제일 좋아해? 누가 제일 좋아해? 야 김다연이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는 웃쌍이야 아 근데 얘 진짜 웃긴 맨날 아니 다연이는 다연 씨는 웃쌍인가요? 다연이 진짜 웃긴 게 쟤 샵에서 막 졸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졸아요 웃음을 잃지 않는다 나 엄청 많아 동영상 나도 그거 찾으면 진짜 많이 있을 거야 진짜 신기해 웃고 있어 근데 다연이랑 메이크업 딱 확인할 때 있잖아요 거울로 자기가 잘 확인해 가까이 확인하자 그러면 꼭 웃어봐 맞춰봐 언니야 귀여워 삶 자체가 행복해서 그래 언니인가 봐 언니라니까 나는 언니 나 아니라고 얘기해봐 나 태영이 할머니 아니라고 야 너네 진짜 왜 이렇게 갈대 같냐 그러니까 야 줏대 있게 해 줏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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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지목하고 제일 많은 사람 언니 아니야? 그래 언니였어 그래서 언니가 일단 얘기를 해 그래 언니 뭐야 모르지 아이유가 맞았다 진짜 이러니까 안 끝나네 비빔냉면인가? 비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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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아 라이어입니다 이렇게 나와? 맞아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 이제 알았어 게임 끝났는데 내가 했던 거는 슈크림이랑 에클리아랑 나온다니까 아 이제 이해했다 네 슈크림이 뭐가 어땠다는 건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니까요 제가 했던 라이어 게임은요 그러니까 라이어인 사람한테는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 근데 설명은 뭔가 눈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은 다 기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기도 라이어인지 모르는 거구나 우리 근데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면 돌아가야 될 거 같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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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매니저가 도망간 거 같아 아무 연락이 없다 분명히 봤어 근데 미사모 데뷔하는 소감이 어때? 소감? 야 진짜 야 후배들 트와이스의 첫 유닛 탄생 다들 거짬대요 Don't worry, be happy Thank you 우리 앨범 다 써줄 거야 아 맞아 근데 나연 언니도 안 준다고 해 나연 언니도 준다고 해 놓고 안 준다고 해 맞아 아직도 우리 그때 한 명 한 명 모르는데 난 이거 할래 난 이거 할래 나 지금 모르겠는데 TV 밑에 아직 있어 어 봤어 네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컴백하는데 어때 소감이 뭐 끝난 거야 너네 미상원 걱정되는데 미상원아 걱정되는데 행복해지고 미상원은 파이팅 할게요 근데 이제 타이틀이 정해질 것 같아요 드디어? 아 드디어? 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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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근데 PD님한테 넘겨야 되니까 아직 확정하지 않은데 아 좀 마음에 드는 곡이 나왔어? 드디어? 네 나는 욕 같다 그래서 우리 컴백은 어때? 어떻게? 뮤비 잘 찍었을지? 처음으로 이번에 언니는 안 찍었어? 남 얘기처럼 말한다 안 찍은 것처럼 아 근데 뮤비 그거 우리 그 에피소드 어 티저 찍을 때 모모가 그때 딱 이제 나에서 몸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모모가 거기서 리듬을 타는 거였는데 그게 안 나왔더라고 진짜 웃겼네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안 나와 그때 안 나왔었지 근데 그냥 나오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 갈까? 이게 맞나? 아 노래 안 찍어줬어? 없었어 뭔가 아 진짜? 조연이에서 이제 넘어가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했는데 얘 맞나? 근데 조연이 이러면서 그래서 감독님도 아 이건 아닌가 하시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찍어볼게요 모모 언니 지금 이러는데 옆에서 털 날려나 그만 그래서 코에 들어간다니까 오늘 입은 옷에서 계속 털이 빠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간지러웠어 엄청 커다란 목이 다녀 바른 일은 없어 간지러웠어 근데 뭔가 이번에 활동 처음으로 첫 주부터 안 하고 맞아 2주째부터 하고 미국을 가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해봅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생각해? 너무 말해봤어 미안해 너 어제 뭐 했어? 갑자기 슬퍼진 정윤씨 갑자기 슬퍼진 정윤씨 표정 왜 저래? 화이팅 정윤 이제 가야 돼? 왜? 왜? 우리 오늘 지금 가야 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연습하러 가야 돼요 잘 가? 안 가고 싶은 사람 가지 말까? 가자 오늘 딱 일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 원래 딱 쉬고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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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리더의 말에 다 같이 일어난다 안녕 가자 그렇게 트와이스의 하루가 끝났다 연습실을 벗어나 잠깐의 여유를 즐긴 트와이스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 보이네요 혹시 미나씨가 혼자서 개인기를 연마하는 날이 온다면 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냐고요? 사랑스러울 것 같아 유미 그럴 것 같아 아 저거 사랑스러울 것 같아 아 저거 너 그거지 캐릭터 이제 즐겨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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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자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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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